안녕하세요. 러블리윤포예요. 오늘은 절임배추 수령 후 보관에 대해 안내할게요. 김장애는 엄마의 손맛도 중요하지만 배추가 가장 중요하죠. 준고랭지에서 자란 90일 이상 된 배추를 국내산 천열념으로 절인 후 물기를 빼고 비닐 포장하여 박스에 포장되는 절임배추를 받게 되실 텐데요. 절임배추는 김장 하루 전날에 수령할 수 있도록 주문해요.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비닐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고소한 절임배추 향이 느껴지나요? 절임배추 받아보시면 배추 상태부터 보실 텐데요. 배추 한입되어 맛을 봐야죠. 김장 속을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은 절임배추예요. 절임배추 수령하시면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온도가 높거나 습한 곳에서는 보관 시 갈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김장 전 물 빼는 과정에서 갈변을 조심해 주세요. 배추는 공기와 장시간 접촉되면 갈변이 발생한답니다. 절임배추 물을 뺄 때는 비닐 아래 모서리 부분만 잘라 물을 빼주셔도 되고 채반에 물을 뺀다고 1시간 이상 상온에 두지 마세요. 채반에 30분 내위로 물만 빼고 바로 속을 넣으세요. 배추가 물러질 염려가 있으니 바로 김장을 못하신다면 박스를 뒤집어 놓으시거나 박스에서 꺼내 비닐채로 뒤집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배추를 수확 후 천일염에 절여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보내드리니 수돗물로 다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배추가 무르거나 물기를 뺀다고 오랜 시간 두면 갈변 현상이 생긴답니다. 수령 후 2일 이내 김장하셔야 맛있답니다. kg Ö